야 너 원래 이런 거는 여기 보세요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 색깔이 이번에 제가 받은 거는 아르르 포옹백이라는 이동 가방이고요 제가 원래 알기로는 네이비랑 네온 그레이 이 색상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색상 미스티 로즈가 하나가 나왔다고 해요 분홍색이 가을이랑 저는 잘 어울리나가 생각해서 이거 색상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까볼게요 한번 안을 볼게요 가라 이거 좀 잡아줘 이렇게 붙어있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강렬한 주황색 보면은 이거는 아마 크로스백을 멜 수 있는 어깨 아프지 말라고 뜯는 것도 있고 아니야 이거 뜯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방석이 있는데 방석 재질이 되게 신기해요 한쪽은 냉장고 바지에 쓰이는 냉감 원단 같고요 이거는 한쪽은 가라 이거 뜯는 거 아니야 뜯는 거 아니야 네 한쪽은 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육세사 재질 같아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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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따로 쿠션을 빼가지고 빨 수 있을 거 같아요 원래 이런 거는 아이고 아니야 잠깐만 원래 이런 거는 강아지들 한번 쓰고 나면은 흙 같은 거 다 묻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는 빨 수 있는 게 빨 수 있는 게 좋고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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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판판해요 지금 가을이는 저 쿠션에 쿠션에 눈이 돌았어요 네 아마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가리를 넣어볼까요 가리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가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옳지 이리 들어와 아니 아니 이거 빼는 게 아니라 들어와 여기 앉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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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앉아 지금 가을이를 넣어봤는데 가을이 사실 이동가방이 있으지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가 맨날 안고 카시트에 넣고 안고 카시트 넣고 이렇게만 사용해가지고 가을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줘 제발 가을아 제발 봐줘 어허허허허 damaged 아무어마 어무어마 아무어마 가라! 여기 보세요 흐흫흐흐흐흐흐 가라. 요기 보세요 여기 요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니 좀.. 사와서 어무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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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할텐데 주무세요 어? 언니 차가 어딨지? 아 귀여워 여기 있어서 못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쓸어주고 로스와 유니크 한자마자 나오죠? 만들었어요 어때? 마음에 들어? 가리미모? 가리미모 아니야 알았어 안다 만져줄게 가리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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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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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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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자 가자 발 엄청 빨라 가 consistency 가리 가리미모 가리 개미 기미 이게다가 голов이 부끓 point 누나 힘들어 진짜 잘 춘다 아 진짜 웃겨 누나랑 누가 신발 바꿔 여율이 주위를 왜 말 안 돼 아 진짜 웃기다 잘 쥐네 왜 자꾸 그래? 더워 그렇게 뛰니까 응 누가 그렇게 가을 갖고 배르래 아 놀랬어 적극적이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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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일이야 저기 아니야? 가을아 빨리 가봐봐 대단해서 진짜 불쩍해져 봐 하 하 하 안녕 가을이랑 막엽이랑 잘 어울리네 귀여워 인명이지 가을이 여기 앉아 가을이 여기 앉으면 되겠다 가을아 아이고 아 딱 맞네 가을이 목 안 말라? 어떡해 가을이 물 먹어 가을이 물 마시자 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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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털어내면 돼 아 이거 방수 잘 되네 이거 괜찮네 가을이랑 톤도 딱 맞는다 아 색깔이 예뻐 이 쿠션 나 베개로 쓰고 싶다 이거 베고 자 꺼내 나 진심이야 이거 쿠션 내 베개로 지금 쓰고 싶어 꺼내 꺼내 근데 이거 진짜 푹신푹신하다 그치 에이 귀여워 에이 예뻐 가을이 팔자 상팔자네 우리 돗자리 없어서 여기 오자 앉았는데 우리 엉덩이 지금 뽀개지는데 아직 덜 달렸어 어떻게 하세요? 기주야 나랑 신발 바꾸자 한 번 더 달려야 돼 한 번 더 내가 부를테니까 달리면 돼 자 너가 저기 멀리 가 내가 다시 부를게 가을아 가을아 일로와 가을아 일로와 가을아 일로와 너무 잘 달린다 아 이뻐 아 이뻐 귀여워 무분발한 노즈워크는 안된다 다리 귀 뒤집힌다 아 귀여워 핑크 배 publish 보니 숟가락 eseo 겟이 더 SM 어떻게 어떻게 도둑해 또 못질네 어떻게 이 족보양이 도둑해봤어 가자 가자 가라 어떻게 미련이 났나 봐 야 차원은이 너 못잡잖아 어머 어머 이리와! 머리 이쁜데? 색감이 좀 해 귀여워 어떡해 다소곳하기 기다리네 너 왜 거기 앉아있어? 가을이는 거기 앉아있어 어우 깜짝이야 급발진 어머 이거 너무 자랐네 가을이 지금 덜 뽑혔어 몇 번 앉는거 해 가자 가자 이리와 가자 가자 이리와 너무 노을하고 닮았다 가을아 뛰어 아니야 아니야 뛰지마 안 돼 안 돼 뛰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사람 얼굴 보일 것 같아 나 사람 얼굴 보일 것 같아 응 이거는 다 모자이크로 가려면 돼 너무 예뻐 어떡해 안녕 안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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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다 얘 가자 가자 나의gers 잘 DevOps 요리해 사실은 카메리아 우회전 피차 heading 피차가 올라갔는데 피차이 나가고 계신데 나를 많이 왔던 곳이 카드가 가고 그 바로 승우가 나왔어 이리저렁 나의 thanks 비가 엄청 차다 간다 여기서 1차도 같이 가야돼 예뻐 가을이는 주인 바람입니다 주인 운전하는 모습만 보고있죠 잠수기 영상 찍었다가 넘 뒀다가 넘 뒀다는 소리밖에 안나 귀여워 가을이 피곤해서 잡니다 가을이 눈 떴어 가을이 가을이 가방 노래 ions 앨범 이낙은 딜